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 청사포 보디아나 선원에 있는 혜안 스님이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늦더위가 좀 있었는데 아주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선선해서 요즘 놀러 가기도 참 좋은 날씨지만 부처님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기에도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산 불교방송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불교 명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원래 가르쳤던 그런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좀 알고서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불교라는 가르침은 흔히들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셔서 보통 우리가 절에서는 부처님의 귀하고 또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빌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절에 많이 닿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사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닦아서 우리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바로 행복해지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어떻게든 좀 행복해지려고 다들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TV도 보고 다 일체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바람에서 욕망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체의 행동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과정을 보면 사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도 아주 금수조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금수조보다는 다이아몬드 수조에 가깝겠네요. 요즘으로 치면.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한 그런 유년기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왕자생활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생로병사의 고통. 그리고 각가지 인생의 괴로움들은 내가 새 속에서 이렇게 그냥 남들 살듯이 살아서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럼 길이 무엇인가 해서 나름 고민을 하시다가 아 이건 진짜 집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출가를 해서 정말 진리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서 그 다음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십니다. 많이 거치시고 그리고 외도 스승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고행을 하다가 고행의 한계를 느끼시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고행은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 우리 불교 경전에도 많이 있는 중도의 길, 중도 수행을 발견하셔서 그 실천을 통해서 그 명상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 대자유인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바르게 마음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괴로움을 받는 걸 보고서 아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불교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처음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수행법이 뭐냐 하면 바로 호 명상입니다. 빨려로 얘기하자면 아나빠나싸디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바로 아나빠나싸디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호흡 명상을 원어로 아나빠나싸디라고 합니다. 아나빠나가 무슨 의미냐 하면 들숨과 날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싸디가 뭐냐 하면 알아차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는 겁니다. 왜 호흡을 알아차리냐? 호흡을 잘하고 있는데 호흡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번뇌를 내려놓고 그걸 통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명상의 목적은 우리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들, 스트레스들,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불교 명상입니다. 불교 명상은 괴로움의 소멸, 스트레스의 소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도 호흡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양에서도 이런 명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불교 명상을 응용한 명상법이 지금 주류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워낙 수요가 많고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느껴서 지금은 단순히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산업이 될 정도로 지금은 명상이 주류 문화에 확고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불교 전통이 굉장히 길매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근본 명상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호흡 명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호흡 명상은 우리는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게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호흡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호흡을 이용해서 산매를 개발할 수 있고 치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산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그냥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은 평소에는 언제나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마음은 이런 생각으로 가기도 하고 저런 생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공상으로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이럴 때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런 생각을 했다가 이런 감정에 빠졌다가 저런 감정에 빠졌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렇게 마음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쉬질 못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에너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또는 고통을 에너지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러다 보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그럼 충전이 되고 개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육체를 개발하는 방법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육체적 근육은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기를 들고 푸시업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쓰면서 육체적 근육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정신적 에너지 정신적 근육은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 고요하게 멈췄을 때 개발이 됩니다. 참 묘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췄을 때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신적 에너지가 개발이 됩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더 길어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하면서 거기서 내면의 행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면의 행복을 통해서 점점 개발이 되면서 행복이 폭발하면서 산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주 대단한 내면의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어난 마음 상태를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빨려로 싸띠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어나면 캄캄했던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할 때 어떻습니까?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캄캄했던 빈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밝아지면 주위가 있는 그대로 다 보입니다. 여기 책상 있는지 의자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마이크가 있는지 앞에 사람이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다 보이죠. 있는 그대로 보이죠. 사실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있는 그대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이렇게 강력한 마음챙김으로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집착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집착할 바가 없구나. 나라고 여겼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게 내게 내게 아니구나. 그냥 물질과 정신이 조건 지어진 것에 불과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을 번뇌를 또는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윗바사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멈췄을 때 산매가 개발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이 생기고 산매들고 마음챙김이 강력해져서 이 강력해진 마음챙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치혜, 꽤 뚫는 치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불교적인 용어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 산매와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바탕은 개라고 하는 일종의 덕행이 기본이 되죠. 사실 불교 명상은 이 개, 정해가 모두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개정해가 모두 갖춰진 수행이 중도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팔종도를 갖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호흡 명상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호흡 명상이라는 것도 이 개정해를 모두 개발하는 수행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강력하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이 생기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깨어난 마음,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세상을 이런 그대로 깨뚫는 통찰하는 지혜가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탐진치를 내려놓고 번뇌로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할 때 사마타가 무엇이냐? 명상 주제,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한다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그러면서 탐진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탐진치를 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윗바사나는 뭐냐 하면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탐진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사실 윗바사나적인 측면입니다. 명상을 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흔히 이걸 정의 쌍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짐을 점점점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의 짐을 한 70kg쯤 쥐고 있었다 이러면 명상을 통해서 짐을 점점점점 내려놔서 마음의 짐 60kg가 되고 50kg가 되고 40kg가 되고 30kg가 되고 20kg가 되고 10kg가 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그럼 어떤 식의 과정이 진행되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자연호흡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연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만은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도 가지 않고 생각으로도 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서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점점점점 그런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이 호흡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점점점점 길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그냥 알아차리는 정도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좀 지나게 되면 들숨과 날숨을 거의 틈없이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의 시작부터 해서 그 다음 들숨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날숨의 시작부터 그 다음 날숨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상에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뭐가 있는지 뭐가 들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호흡의 전체를 다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요하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호흡과 함께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과 함께 멈추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점점 충전이 되면서 마음의 어떤 행복감이 점점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억지로 우리가 호흡을 잡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지게 됩니다. 즐거워지게 되면 그러면 즐거운 것은 여기서 떠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고 그냥 저절로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요하게 호흡과 함께 멈추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호흡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는 단계가 되고 이걸 흔히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호흡에 완전히 몰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여러분은 명상을 하고 싶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명상을 하고 싶은 단계에 이릅니다. 사실 이러면 명상에서 많은 길을 오게 된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이 명상을 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상이 아주 즐거워지는 단계가 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명상이 완전히 몰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몰입이 되다가 나중에 아주 즐거워지는 단계가 되고 내 몸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이 다섯 가지 감각 영역이죠. 다섯 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인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만 알게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우주에서 다른 아무것도 없고 들숨과 날숨만 나의 인식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만 남아도 들숨과 날숨의 분별이 있는데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분별도 없어집니다. 그냥 숨만 있게 됩니다. 명상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호흡이 알아차리는 것이 점점점점 단순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호흡만 하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의 구분도 없이 호흡만 계속 알아차리는 이 과정의 시속이 되면 나중에는 호흡에 대한 인식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참 이게 이상한 것인데 호흡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데 호흡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인식이 호흡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호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전오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순수한 마음의 영역을 제육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제육식에 대한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하는 호흡의 영역에서 벗어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통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면서 일반적으로 굉장한 어떤 희열과 또는 빛의 형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수행적으로 보면 아주 정제된 상태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때가 되어보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짐이었는지 괴로움의 원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사실 보통 이게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점 내 마음이 이 상태로 더 고요하게 멈추게 되면 그러면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빛이 더 강력해지면서 나중에는 그런 어떤 이걸 니밋다라고 합니다. 이런 빛을 통해서 또는 이 희열을 통해서 완전히 다섯 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세계를 벗어나서 아주 깊은 삶에 들게 됩니다. 이게 선정입니다. 흔히 팔종도에서 바른 선정, 바른 산매가 있죠. 이게 바로 선정이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선정이 바로 이런 호흡 명상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선정 상태에서는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가 되면 한동안은 탐진치, 번뇌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힌 상태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밝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럴 때 이런 강력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게 되면 그때 아주 깊은 통찰 그리고 정말 깊게 통찰이 난다면 깨달음에 이르는 통찰까지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봐도 이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명상을 통해서 산매를 개발하고 산매를 개발하면서 아주 깊은 선정 초선, 이선, 삼선이라면 선정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해 거기서 나와서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춰보면서 번뇌를 소멸했다. 이렇게 경전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호흡 명상은 이렇게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명상법이고 그리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서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특별히 아주 전념하는 수행자들 스님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끝까지 가면 깨달음에 이르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에 완전한 소멸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작부터 이건 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명상을 해서 점점점점 마음을 개발하는 과정은 괴로움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과정이고 스트레스가 점점점점 없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점점 평화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내 삶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고통이 정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과 같습니다. 수학이란 게 어떻습니까? 다 내가 수학 공식을 배워서 배운 대로 그대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립니다.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이해하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면 누구나 하는 만큼 점점점점점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점점점점 소멸하게 되고 내 마음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소식을 배운 대로